구 스토리 설정문서 하이라이너 스토리 주제 VR을 통해 다양한 공룡의 정보를 익힙니다. 주제 설명 공룡 카드 공룡 화석 3d 공룡 캐릭터의 움직임 목소리 등 공룡을 보다 실질적으로 알아갑니다. 세부 설명 16마리의 공룡을 배치하고 메인 스테이지에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공룡 스테이지로 이동하게끔 하였습니다. 등장인물 알로사우루스부터 브론토사우루스까지 구성하였구요. 원 공룡 카드입니다. 전체 줄거리 16마리가 메인 스테이지에 고정형으로 서있고 서브 스테이지는 별도로 공룡 카드 공룡 화석 발자국 공룡 목소리 배경음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스테이지 구성은 1번부터 5번까지 세세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공룡 화석 16마리의 공룡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6마리의 공룡을 배치합니다. 감사합니다.